네, 안녕하세요. 학생회사 김정희입니다. 환자분 성함과 등록번호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확인되셨습니다. 오늘은 환자분 혈액 속에 산소포화도와 pH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맥별 체화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부위에 통증, 출혈, 감염, 심형분양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 이전에 알코올, 암창고에 알러지 있으셨나요? 네,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목을 90% 꺾으시고 제가 손목 밑에 베개를 맞춰드리겠습니다. 혈관의 기타 순환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목을 좀 눌러보겠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다 5번 해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끝까지 하얗게 떠난 것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끼손가락도 누르고 있던 것을 빼볼게요. 10초 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손목까지 살색이 돌아온 것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체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파린으로 코팅할 건데 해파린 병 입구를 먼저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파린 병에 이물질 부융을 얻고 유통기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0.5cc 해파린의 코팅이기 때문에 주사기에 0.5cc 공기를 넣고 해파린 방에 공기 주입 후에 해파린 콕됐습니다. 0.5cc 뽑았습니다. 이제 해파린 코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회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당기고 다시 끝까지 올라갔다가 끝까지 당기고 끝까지 올라가고 네, 코팅 끝났습니다. 용액은 버리겠습니다. 이쪽 버리고 캡을 다시 씌우겠습니다. 캡 씌우고 새로운 주사 바람을 꺼내고 찔러주시고요. 이제 소독 전에 렉방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맥락 확인되었습니다. 체위지 소독하겠습니다. 차갑습니다. 차갑습니다. 한 번 더 소독하겠습니다. 차갑습니다. 네, 소독 끝났습니다. 주사기 서면이 위로 향하도록 해서 45도 밖으로 찔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맥락 쪽지해보겠습니다. 주사기 들어갑니다. 따끔합니다. 혈액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진 않으신가요? 30cc 뽑도록 하겠습니다. 주사기 거즈로 압박해주세요. 문지르지 마시고 5분만 눌러주세요. 공기 제거하겠습니다. 이거 뺐다가 쭉 나오지 않도록 살살 오면서 혜택 살짝 이렇게 며칠 정도로만 공기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무막에 끼우셔서 뇌 5번 힘들어줍니다. 보조자분은 라이트박스에 담아서 검사실로 전달해주세요. 환자분 주사 부위 지혈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지혈은 잘 됐고 눌렀을 때 보종이나 혈종 만져주지 않습니다. 집에 가셔서 보종이 생기거나 혈종이 생길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내원을 해주시고요. 이제 주사 부위에서 먼 쪽에서 맥박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 맥박 잘 느껴집니다. 환자분 오늘 고생하셨고 검사 결과 나오면 뵙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거 피 뽑았을 때 공기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뒤로 빼서 다시 이렇게 올려주고 피가 막 나가지 않도록 살살 이렇게 올려서 빼주시고요. 고무막에 이렇게 박혀있으면 끼워서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스박스 담아서 검사실로 옮겨달라 하시면 되고 공기를 뺄 때 툭툭 치거나 하면 RBC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냥 뒤로 땡겨서 살짝 빼주시는 것만 하면 되고요. ABG 할 때 책에서는 맥박 잡고 이 작은 데서 먼 쪽 1cm쯤에서 주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맥박을 잡고 제 손가락 사이에 주사기를 찔러서 하니까 저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사기는 이제 사면이 위로 가도록 해서 잡고 연필 잡듯이 이렇게 집어주고 그 다음에 45도 각도로 찔러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맥박을 이렇게 집고 이 맥박이 이 손가락으로 다 느껴지면 이제 이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천천히 쫓는데요. 오늘 혈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린지를 뒤로 당길 필요 없이 이렇게 자동으로 압력에 의해서 주사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채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2에서 3cc 정도 뽑으시면 빼시고 준비해준 거즈로 이렇게 압박하라고 하시면 되고요. 문지르지 말고 무순간 압박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거는 공기를 빼고 마개를 잘 끼워서 그 다음에 해파린 코팅하고 해파린 딱 했을 때 너무 끝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잘 안 밀릴 수 있다고 해서 해파린 버리고 살짝 이렇게 뒤로 좀 나와 있도록 조절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캡 씌울 때는 이렇게 들고 하지 마시고 바닥에 바닥에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끝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다른 손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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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